음악 법은 알아야 법대로 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스쿨 음악 예 매주 월요일에 만나고 있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예 매주 법률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아동학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 이게 사실 요즘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그래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갖고 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에서 계모가 9살 의붓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또 경남 창령에서 역시 9살 의붓 딸을 잔혹하게 학대해서 아이가 옆집을 통해서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리 의붓 아들 의붓 딸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한테 어떻게 그리고 또 아인데 네 네 아이한테 어떻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천안 사건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 6월 1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면서 7시간 넘게 가둬서 숨지게 한 혐의로 개모 A씨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여행용 가방에 가뒀던 이유가 거짓말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일 낮 12시쯤에 점심도 굶긴 채 B군을 가로 50cm 세로 71cm 크기의 대형 여행용 가방에 가뒀습니다 이제 B군이 게임기를 부셔놓고 내가 안 부셨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A씨는 B군을 가방에 가두고 3시간가량 외출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해서 돌아온 A씨는 B군이 이제 가방 속에서 소변을 봐서 그 소변이 흘러나오자 이제 가로 44cm 그리고 세로 60cm의 중형 여행 가방으로 옮겨서 가두고 저녁에 두 번째 가방에서 조용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서 열어보니 B군이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정말 그 인면수심이란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아이를 어떻게 여행용 가방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는 또 3시간이나 외출을 했다고 하고 소변을 받다는 이유로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119가 출동했을 때 이미 아이가 심정지 상태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B군은 심정지 상태에 있었고요 한쪽 눈에는 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B군은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 만인 지난 3일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인은 다장기 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추정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예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만 그런데 A씨 같은 경우에 한 달 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요 A씨는 B군을 옷걸이 등으로 때려서 이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눈과 손에 멍이 든 것을 좀 수상하게 여겨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A씨의 집을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 최근까지 모니터링도 하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의료진이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였으면 피해가 좀 상당했다는 얘기일 텐데 좀 아쉬운 거죠 그때 뭔가 조치를 취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계속 남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경찰의 초동수사가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가해자인 부모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가해 행위가 있었던 그 장소 그 집에서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 아동에게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됐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피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사실대로 있었던 일 그대로 진술하기는 좀 어려운 조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해 부모가 바로 옆에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가해 부모의 간섭 없이 좀 편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좀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친부가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다면서요 네 친부는 사건 당일 경남 지역에 출장을 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다만 친부 역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아들인 비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이 돼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모 A씨가 비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친부가 가담을 했는지 그리고 묵인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들리는 얘기는 이제 경찰에서는 조사를 마쳤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하는데 세간의 관심이 살인죄 적용 여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아동학대 치사죄에서 살인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는 했었는데 아직까지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A씨가 과연 살해를 하려는 고의를 가졌느냐 이 부분을 좀 입증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부검 결과가 나오고 A씨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뭐 최종적으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좀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황상은 살인죄 적용이 좀 힘들 거라고 본 것 같고 그러면은 아동학대 치사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동학대 치사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이 돼 있는데요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면 징역 중에서 형량이 꽤 높은 것 같은데 이게 살인죄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 1항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의 경우 사형 형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 아동학대 치사죄의 경우는 사형이 없다 이런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 형량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것은 똑같은데 사형만 빠져 있는 것이다 이게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사실 피해 아동이 다시 서라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국민 정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천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경남 창령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령에서 A양의 계부와 친모가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서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A양에게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해서 A양이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서 잠옷 차림으로 창령의 한 도로를 뛰어다니다가 주민에 의해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참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그런 방법들인데 그래도 다행히 A양이 탈출에 성공해서 목숨을 부재할 수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A양이 탈출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A양은 본인 집이 4층이었는데요 4층인 자신의 집 발코니에 묶인 채 감금을 당하는 등 학대를 당했는데 자신의 집 발코니를 넘어서 중간에 보면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을 또 타고 넘어서 옆집 발코니로 넘어가서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서 주의를 안타깝게 했는데 저도 뉴스를 통해서 해당 빌라 사진을 보니까 A양의 집 베란다에서 옆집 베란다로 넘어가는 중간에 상당히 가파른 경사 지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했으면 이 경사 지붕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졌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얼마나 지옥같은 상황이었으면 9살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을 감행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일단 탈출에 성공하고 지금 이렇게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탈출을 감행한 A양의 용기와 결단력에 대해서 저도 정말 감탄을 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양은 탈출에 성공한 이후에도 큰 도로로 다니면 부모님한테 바로 적발이 될 수 있으니까 인적이 드문 산길을 통해서 멀리 도망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은 또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싶은데 그 계부와 친모의 학대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더 돼 봐야지 알겠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참 입에 담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길이 1에서 2미터 가량의 쇠사슬을 피해 아동의 목을 묶고 난간에 자물쇠를 채워서 베란다에 감금을 했다라고 밝혀졌고 계부는 아동의 손가락을 프라이팬으로 지져서 화상을 입히고 또 빨래 건조대로 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모는 플라스틱을 섭씨 200도 이상 가열에서 물체를 접착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가 글루건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 글루건의 뜨거운 용액을 아동의 발등에 떨어뜨리고 이게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좀 학대의 정도가 좀 심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영화보다 끔찍한 사실들이 자꾸 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 드러나도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거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계부와 친모는 경찰이 찾아오자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경찰에 의하면 10일 오후 4시 20분쯤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A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해서 임시보호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택에서 이를 집행하려고 하자 계부와 친모가 자해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요 집행 과정에서 친모는 머리를 쥐어뜯고 벽에 머리를 박는 것에 이어서 계부는 혀를 깨물거나 4층 거주지 아래층으로 투신하려고 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걸 또 보고 있었을 아이들이 정말 걱정했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의붓동생 3명에 대해서 임시보호 명령 결정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A양의 의붓동생들 또한 A양에 대한 학대 행위를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서적인 학대가 있었다라고 봐서 법원에서는 의붓동생 3명에 대해서도 임시보호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시보호 명령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동학대 처벌법 제 19조에 의하면 판사는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하게 할 수 있고요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화통화라든지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친권을 제한하거나 정지를 할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상담을 하거나 교육위탁을 보낼 수 있고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 위탁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를 하는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적시에 적절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건도 그렇고 사실 너무 늦지 않았느냐 시기를 좀 놓쳤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아이들이 학대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자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계부는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네요 네 창령경찰서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A양을 상습적으로 확대해서 아동복지법을 위반하고 특수상해를 입혔다라는 혐의로 계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사안이 아주 중대하고 계부에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뉴스가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계부 같은 경우에 1차 소환조사 때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맞습니까? 네 계부는 1차 소환조사 때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지난 13일에 9시간 30분 동안 소환조사를 벌였는데 이 2차 조사에서는 좀 정도가 심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인정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는 경찰에게 정말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선처를 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제대로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서도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선처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이 선임이 돼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전국적으로 이게 크게 이슈화가 되고 또 구속영장 신청할 것이 예상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리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름의 전략 전술을 좀 짰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그 반성문과 관련된 논란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 건 또 다 봤던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계부에 대해서 적용된 혐의가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이 두 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프라이팬, 새사슬, 자물쇠, 플라스틱 막대기 그리고 10개 이상의 학대 도구를 입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상해를 입혔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수상해죄를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령 사건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은 좀 힘들었던 것 같고 하지만 양형을 좀 높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양형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고심이 클 것 같은데 특수상해죄도 처벌 수위는 무겁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벌금형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처벌 수위가 무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10년 이하의 징역이 나온다 여기서 그러면 국민정서가 그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법에서는 법대로, 법에 있는 근거대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친모는 어떻습니까? 친모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네, 친모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요 그 친모 같은 경우는 임시보호 명령에 반발해서 자해를 하다가 응급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가 좀 늦춰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친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그 정신적인 문제가 양형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현병까지 앓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게 조현병도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이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 이제 밝혀져 봐야 아는 문제이긴 한데 글쎄요,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뭐 법에 대한, 법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좀 많이 아픈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그 판결 나오는 거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웅 변호사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좀 오늘 좀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들로 함께하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